네 안녕하십니까 유니스테스원 권순영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아마 대학 구성원으로서는 유일한 발표자인 것 같아서 저희는 최근에 대학들의 새로운 미션으로 떠오르는 기술 창업들 그리고 그런 관련된 역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저 유니스테스 얘기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혁신 시대로 확실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눈뜨고 나면 AI니, 채집비티니, 4차 산업혁명이니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되게 중대한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농력이 고갈되고 있고 특히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했지만 지역의 인구 고령화 그리고 청년 유출이 정말 저도 지역에 한 15년 살고 있지만 되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한 2015년부터 기술 패권 경쟁이 정말 노골화되면서 시작되었고 저는 반도체제로 하는 개인적으로는 교수입니다만 이쪽 보게 되면 사실 리쇼링 이슈라든지 너무나 대외적으로 어려운 저희 대한민국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좀 감사원 자료를 살펴봤더니 2021년부터 30년까지 디지털이라든지 아니면 최첨단 산업 그리고 환경바이오 쪽으로 한 10년 동안 앞으로 한 133만여 명 정도의 그 심각한 인력 수요 공급 미스매치가 있을 것 같다는 예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사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방에서 기술 창업이 정말 하나의 중요한 미션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에 저희 학교 이사장님이셨던 이현순 현대동차 그리고 두산 부회장님 모시고 한번 여러 산단양인들과 과학기술유공자센터에서 책을 좀 발간을 했는데요. 저도 이거 하면서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좀 살펴보시게 되면 산학협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크게 4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지고요. 사실 2000년부터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지역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서 산학협력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생성되기 시작했고 2011년에 산학협력법이 재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디지털 혁신 시대로 들어오면서 기존의 연구인력 양성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사업화 그리고 보유 공동자원 활용 등과 같은 기존의 대학의 미션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수요자 중심의 기술 이전 그리고 관련된 클러스터링 창업 지자체가 함께하는 지산학 기념이 많이 산학협력 쪽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이 미래기술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실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R&BD 이슈와 생각해보면 사실 눈높이 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들이라든지 기업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신데 농담반 진담반을 하신 말씀이 노사협력보다 힘든 게 산학협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동연구 역량이나 기술 이전 사업화, 지재권 제도 보시게 되면 대학이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기업이 바라보는 입장이 사실 너무나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 맞추는 게 사실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2020년 자료를 살펴봤더니 한국 대학 전체의 기술료가 천억 원이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상당히 미미한 건이고 단기 응용 연구 기술 이전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규모를 찾아봤더니 한 2015년에 아까 많이 회자됐던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한 대학의 기술료만 해도 한 1100억 원 정도가 나오고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만 같은 해 프린스턴 대학은 한 1600억 원 정도의 기술 이전 수익이 나는 것처럼 외국에 있는 연구 중심 대학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인 딥사이언스 기반 창업 기업가들을 통한 대규모 기술 이전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기조에 맞춰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과기부 그리고 중기부들이 그리고 민간에서 여러 다양한 생태계를 지금 잘 만들고 계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대학에서도 기존의 교육하고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 창업과 관련된 새로운 미션들이 새로운 역할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아마 학생이나 교훈 창업들이 개별 플레이어들의 개인기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정말 기술에서 넘어가서 투자라든지 경영, 시장, 네트워크가 함께할 수 있는 공동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 데이터를 봤더니 전국의 교훈 창업 기업 수가 한 330개 정도 되고 학생 창업 기업이 한 18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 데이터들이 업데이트는 안 되는데 꾸준히 증가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대학 그리고 저희 같은 과기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의 사례 연구를 살펴보게 되면 결국 그 대학이 갖고 있는 연구 역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산업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그것이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빅 임팩트를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자산이나 기술이나 전문 지식 등이 그 지역에 있는 산업과 잘 어우러질 때 실질적인 이런 지역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대학에서 생각하는 하나의 모범 발전 모델은 기존에는 대학이 갖고 있는 TLO 기반으로 해서 단순한 기술 이전 업무들이 일어났습니다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민간이라든지 우리 국가 차원에서의 상당히 좋은 생태계들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민간과 공공기관을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 브로커들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에서 한 3년 반 정도 학교 시스템을 좀 들여다보고 교수님들 창업하는 것들을 많이 봤지만 교수님들은 사실 딥사이언스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신다면 상용화라든지 아니면 팔로 개척과 관련해서는 아직 모자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 자리를 좀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내놓으시는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잘 보강할 수 있는 네트워크 브로커들이 좀 잘 생겨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일 수 있는 실증화 파크 같은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니스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유니스트를 아직 저희가 2009년에 개교를 했고 이제 한 14년 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한 330여 명 그리고 대학원생 학부생 포함해서 한 5천여 명 정도 되고요. 사이즈로 보시게 되면 그 같은 IST 계열의 카이스트의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광주나 대구에 있는 GST, 디지스트의 한 두 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저희가 짧은 기간 동안 상당히 저도 처음부터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오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프레셔도 많았고 그리고 구성원들 상당히 열심히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력과 관련해서는 좋은 원천 연구 성과들이 학교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저기 보시면 아마 교원의 20% 정도가 기술 창업을 하셨습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저희가 2020년부터 사대 총장님이 오시면서 기존에 저희가 잘하는 원천 연구 외에 실제 좀 저희가 뭔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저런 산업군과 매치해서 뭔가 연구를 시작해보자는 개념으로 크게 4개의 부분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AI 쪽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동남권에는 제조업들이 많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이해서 이들이 좀 한 단계 전파하기 위해서는 AI 기술과 함께 연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울산이나 이쪽 불경 지역에는 정의회사라든지 화학산업 전통 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들이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을 뭔가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뭔가 변환시키는 일들 그리고 탄소 포집이라든지 그린 수소와 관련된 다양한 탄소 중립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지역이 갖고 있는 요즘 2차전지하고 바이오 쪽을 울산시에서 좀 키우려고 하는데 그쪽을 커버할 수 있는 저희 4대 연구단을 만들고 국비 한 200억 정도를 저희가 수주를 해서 매해 좋은 양질의 전문 인력들 그리고 관련된 기획 창업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유니스트에서 이런 첨단 산업벨트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볼텍스 도시를 만들자라는 것 이런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저희 학교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과기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교수님들 하는 연구 결과들은 테크니스 레디니스 레벨을 가지고 원천 연구 쪽입니다. 4단계에 미치고. 실제 기업들이 관심 갖기 시작하는 TRL 레벨이 보통 한 7단계부터가 되고 9단계가 돼야지 실제 매출이 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제 그 TRL 한 4부터 6까지를 넘을 수 있는 마의 계곡을 넘을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딥사이언스 쪽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자들이 창업을 하셔가지고 저 마의 계곡을 넘으시고 TRL 7이 넘어가면서 엑싯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JV를 만드시든지 여러 가지 이런 모델을 하면 어떤가라는 것이 기술 창업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인 것 같고요. 저 단계를 넘을 수 있도록 저희 학교에서도 이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보시게 되면 한 2015년에 저희 학교가 일반 교육부 산하 대학이다가 현재와 같은 과기부 산하의 과기원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 이후부터 꾸준히 교훈 창업 기업도 한 60몇 개 정도 생겨나고 저 중에 무슨 폐업도 했습니다만 50개 정도의 기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생 창업 기업도 대부분 아이디어 창업이지만 저희가 많이 독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산학협약단 시스템 중에 가장 그래도 저희가 창업이 많이 활성화된 1번이 저희가 초창기부터 민간이 많이 들어와서 액티버티를 같이 했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보인젤 파트너스라든지 미래과학기술지 등이 저희 학교에 입점을 하셔가지고 많은 교수님들 연구원분들과 끊임없이 컨택하시면서 기술사업화, 기술창업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주셨고요. 현재는 이 생태계가 상당히 잘 유지가 돼서 저희가 다양한 창업 지원 과제 수주라든지 아니면 민간 투자 연계 그리고 과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들이 구축돼서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더니 울산 이런 동남권 지역이 가진 장점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1번이 사실 자동차, 조선과 같은 전통산업의 중소, 중견기업들이 산재했다라는 점인데요. 여기 2, 3분들 많이 만나봤을 때 느낀 점들이 이분들이 뭔가 돈은 있고 신사업에 진출하고 싶어 하시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좋은 기술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술들을 모아서 이분들이 좀 자본을 대고 이런 형태로 해서 연구소 기업이나 JV를 만들면 이게 뭔가 좀 서스테이너블한 신산업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지는 않을까 해서 저희 학교에서 유파인더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하고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에는 저희가 코로나 시기가 좀 지나고 나서 특히 바이오나 IT 쪽은 해외 진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UC버클리나 UC 샌드에고 쪽과 네트워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기술지주회사가 학교에 작게 있습니다. 2017년에 만들어졌지만 사실 그동안은 좀 자본금이 없어서 전른발이 역할을 했었고요. 그러다 작년부터는 좀 지역의 LP들을 모아서 현재 한 90억 정도 규모의 자체 펀드를 만들어서 유니스 창업기업들 그리고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는 업무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덕 같은 큰 연구특구가 있지만 지역에 있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이 과기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도 이제 3000년도 현재 유니스트가 기술 핵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광고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동안 학교가 산학협력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내 창업기업들이 막 교내 산재에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산학협력관이 개관을 하고 교수님들이나 학생 창업기업들을 한 곳에 모으고 여기 계시는 다양한 투자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특허법인들 회계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한 공간에 뭔가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동안 짧지만 저희 유니스트에서 좀 코스닥 상장한 회사도 하나 나왔고요. 클리노맥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전략적 투자자 만나서 3D 한 2차전지 양극제 하시는 SM랩도 있고요. 지금 미국의 이제 의료기기 쪽 하시는 리센스 메디칼 그리고 학생 창업기업 중에는 대표적으로 아마 클래스 원어는 잘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있고 꾸준히 그 타이어 2 기업들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유니스트가 울산에 자리 잡고 나서 좀 외부에서 평가한 결과들을 보게 되면 실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인구 입효과들도 한 15% 증가했다.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도 한 2만 명 정도 나타났다라는 이런 외부의 보고서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키스텝에서 보고한 2010년에 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 평가를 했을 때는 울산이 전국에서 한 15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가 아마 좀 많은 그래도 역할을 해서 최근 2020년에는 5위까지 울산이 좀 올라왔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최근에 이 지방대학들이 많이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뭔가 글로컬 대학의 좀 모범사례로 좀 그 저희 학교에 대한 사례가 아마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창업 정책 제안 및 제안 하나를 좀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좀 줄일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밀도 있는 어떻게 보면 창업가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정주 창업 환경 구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학 행정을 해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대학 내의 어떤 산단과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이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오프가 와도 쉽게 받기 힘든 이슈들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 대학 주변에 좋은 연구소들이 생기고 스타트업들이 산지하면 정말 도시가 하나 새로 생길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임팩트를 갖는 좋은 클러스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저희 학교만 해도 어떻게 보면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KTX역에서 한 10분 정도 택시 타고 오시면 되게 접근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이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저희 교수님들이나 그나마 차를 갖고 다닌 사람들은 그래도 좀 다니는데 학생들은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저희가 두 번째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기술 창업 네트워크 브로커라는 개념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는 교수 창업 기업, 연구 창업 기업 보게 되면 처음에 기술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들이 팔로우 개척한다든지 상용화 그리고 이런 데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교수지만 교수들이 또 고집이 세 가지고 잘 안 듣는 것도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대학 행정을 제가 해보니까 학교 차원에서는 아직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아까 순환보직 얘기도 나왔지만 순환보직을 돌려야 되는 이슈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결국 놓고 봤을 때 민간이나 공공에서 어떤 이런 좀 여러 가지 행정력과 아니면 개별 사업별 알선이나 교수업 실행력을 갖춘 전문가 풀들이 생기면 이분들이 뭔가 좀 이런 기업들에 잘 역할을 해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좀 지방 아까 독일 사례 말씀해주셨다시피 베를린에도 한 35%가 외국인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점점 지방에서 좋은 인력들 유치하기는 힘들고 그랬을 때 좀 글로컬하게 저희가 외국에 있는 좋은 인재들이 잘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감히 생각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뒤에 네트워크 시간에 좀 더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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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